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지코의 아티스트 드렸습니다. 열실 알리는 헤드라인 배성재 소속사 전속계약 강호동 전현무와 한솥밥이었습니다. 제 소식으로 오프닝을 열게 된 데서 좀 민망하네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된 다음에 한 3년 정도 혼자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고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고 그냥 막 제 멋대로 살았었는데 회사에 이렇게 다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인으로 다니던 거랑은 전혀 느낌이 다는 프리랜서 계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사가 나고 뭔가 소속이 생겼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기분이 특이하네요. 아무튼 전현무씨, 강호동 씨, 서장호 씨 이렇게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있는 회사에 또 가게 됐고요. 제안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크게 변할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엔터나 또 그 외의 영역들은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실 거고 스포츠 중계만큼은 그 부분은 이제 회사에 어떤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독립적으로 그 부분은 알아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계하는 비중이 줄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베테네 이제 매니저랑 같이 오는 거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이따 혼자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네요. 자 요즘은 잠시 후에 요즘 바쁘게 외부활동하면서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그녀 방송인 김재영 씨와 잠시 후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못하는 그것, 연애를 주제로 이거 할지 저거 할지 결정해드릴 테니까 결정이 필요한 연애 사연 말머리 대강 달고 남겨주세요. 배성재의 10, 김지영 씨 얼굴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채팅치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 그리고 땡카우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타임 프리선언도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채팅창에 운전 훈수 오지겠다 누가 이제 제 매니저가 돼서 운전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제가 또 장군차 운전병 출신이기 때문에 운전에 또 신경이 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사실 어지간하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핸들링을 테스트한다거나 제가 장군차 운전병 때 교육받은 것처럼 커피잔을 놔두고 얼마나 물결이 흔들리느냐 이런 걸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매니저 귀에서 피날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얼마나 갑질을 할까라고 하신 분 있고 선탑 매니아라고 하신 분 아닙니다 하루 출근 바로 퇴사할 듯 아닙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7455님 새 차 뽑았어요 제가 사고나지 않게 베스트 드라이버 베디가 응원해주세요 사고 없으실 겁니다 무사고 무고사 너무 이렇게 도전적인 운전 하시는 것보다 무조건 방어하고 내가 길에서는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장군차 운전하는 거랑 똑같고 사고가 없을 겁니다 5361님 주말에 강릉 안목해변 갔다가 루프탑 카페 갔는데 베디에 사인이 있었네요 너무 반가웠어요 저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목해변에는 웬만하면 제가 동계올림픽 때 머물면서 여기저기 다 들러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이 루프탑 카페는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잘 돼 있죠 2301님 어제 베디가 계셨던 경산 제2수송교육연대 다녀왔어요 부대한 교회 찬양반주를 하러 갔는데 베디 후배 용사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감탄하고 왔습니다 무슨 찬양봉사 같은 거를 가셨나 보네요 종교활동할 때 또 군인들이 좋아했겠네요 제2야수교라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때는 근데 이게 풀네임으로 제2수송교육연대 이렇게 부르는 건지는 또 몰랐네요 실로안 부르셨죠? 0016님 다이어트 하려고 다이어트 앱을 깔았는데 알람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앱을 지울까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해보시죠 스트레스는 앱 때문이 아니라 못 먹기 때문에 오는 거니까 앱에는 죄가 없습니다 변선희님 5시 퇴근 후에 직무 교육 받고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아닙니다 이어폰 끼고 베디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느 버스일까요? 1283님 배영 서울 직관 갈 때마다 중계석에 배영이 항상 있더라고요 다음에 만날 땐 섭섭하시지 않게 사진을 꼭 찍으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이번 시즌에 이제 링가드랑 이런 엄청난 화재몰이 때문에 서울 경기가 많이 배정되고 있는데 서울 팬들이 홈 경기가 좀 잘 안 풀려가지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땡튜브에 또 댓글 남기신 분 블루님 3일 전에 김지영님한테 입덕해서 영상 찾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아 그렇습니다 김지영씨가 요즘 또 핫한데 베텐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 출연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다른 방송 나가서 베텐 홍보도 하고 매력 발산하고 온 분 김지영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그 핫한 채널 노빠꾸 탁채운에 나가서 조회수를 터뜨리고 오셨습니다 아 네 다른 방송 갔다가 베텐 오니까 체감이 어떤가요? 저 근데 진짜 마음이 편하네요 아 여기가 오히려 편하네요? 네 이제는 베텐이 지영씨의 어떤 방송 고향같이 정말 그런게 좀 있네요 곱상좌와 도핑좌의 본지는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친정집 같습니다 그쵸 어떻게 탁재훈씨는 잘해주셨나요? 신규진씨랑 어 근데 이게 진짜 방송 딱 큐하기 전에 따로 접점이 없어가지고 그 시간만 같이 있어서 어 그게 좀 컨셉이 그렇잖아요 딱 그 하기 전에 들어가죠? 네 딱 하기 전에 바로 들어가서 끝나고 바로 이렇게 되니까 그 모습만 봤습니다 저는 아 그랬어요? 저희가 본게 그럼 거의 다라고 봐야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베텐에서 방송하던게 혹시 뭐 도움이 됐다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도움이 그래도 많이 됐죠 됐어요? 네 그럼요 그쵸 여기 채팅창에서 막무가나 채팅치는 분들께 약간 탁재훈 형님 드립이랑 일맥쌍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 약간 단련을 좀 받고 가서 그런지 괜찮았습니다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이제 키우는거죠 점점 우린 안 물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승무원 개인기도 하셨죠 그쵸? 아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한건데 맞아요 먼저 해서 다행이다 그쵸 저희가 많이 또 예방주사를 놔드리고 있어요 가서 베텐 얘기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감사합니다 표절 12일자라고 하신 분 있고 여기서 연습하고 간거죠 여러분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반응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댓글? 그 댓글 중에 일단 누군 처음 본다 아예 처음 본다 이런 댓글이 라이크가 거의 막 4천개 가까이 되는거에요 아 저도 그 댓글을 본거 같은데 이분은 진짜 누군지 처음 봤다 진짜 아예 몰랐다 여기서 처음 봤다 저 그거보다 되게 뿌듯하더라구요 어쨌든 그걸로 저를 알게 되신거니까 그쵸 그쵸 새로운 유입이죠 그쵸 김지영 몰랐던 사람한테 저도 옛날에는 뭔가 어디에 방송이 나오거나 출연을 한다 이러면 뭔가 그 무슨 타이틀이 있다거나 사 뉴스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나오는 건데 요즘은 그런게 없죠 그쵸 그냥 나오면 되죠 베텐 나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 나오신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 그냥 김지영씨에요 사실 저도 저조차도 모르면서 저도 왠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좋은거죠 그니까요 럭키비키 좋았습니다 사람 길들이기를 잘한다고 어필하셨어요 그쵸 가서 탁재훈씨도 길들여 볼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상스러운 말도 잘하시던데 아 그랬나요 여기서 다 연습하고 갔어요 그쵸 그니까요 배성재 대 탁재훈 누구를 길들이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아 아주 그래도 성재 DJ님이시죠 저를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근데 탁재훈님은 너무 이제 일단 나이가 더 저희 아빠 버리시니까 거기서 얘기하시고 여기 와가지고 폭탄 터뜨려요 가서도 얘기 드리긴 했지만 탁재훈 형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아 그래요 좀 더 조심스럽습니다 삼촌대 아빠죠 그래요 하여튼 잘 길들여 보시고 김동석님 직장 동료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김지영님도 하객으로 오셨더라고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셨습니다 기념촬영 때 단상 바로 앞줄에 계시길래 용기를 내서 배탈에서 봤어요 한마디 했는데 빵 터지시더라고요 그때 왜 웃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억나요 아 그래요?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분이 일단 그 예전 직장 후배분인지 선배분인지 모르겠는데 전 동료거든요 얼굴을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근데 되게 장난스럽게 막 배탠에서 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하일 배탠드라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빵 터졌습니다 그렇죠 배탠너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할 때 당당하게 어 저 배탠는데 배탠 나오셨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맞아맞아 저 배탠댔습니다 맞아요맞아요 하일 배탠드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일 배탠드라 웃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약간 샤이 배탠러 오셨습니다 코에 주먹을 대야 찐이다 배탠댔습니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 웃기죠 얼굴이 웃겼던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있고 아닙니다 어디에 내놔도 참 부끄러운 배탠너라고 하시면 있고 채팅창 바깥으로 나올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김지영 씨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배디님이 합을 맞춰서 결정을 해드릴 건데요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저와 배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데이가 되면서 패스고요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데이가 되고 적립이 됩니다 암맛데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건배사 벌칙이 있는 강제회식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현재 강제회식 1회 적립되어 있습니다 강제회식은 지영 씨가 적립했는데 식사는 예은 씨가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일주일 와서 드세요 지난주 맞데이이기 때문에 오늘은 새롭게 재료 세팅 시작되고요 대강 결정 주제는 연애입니다 연애 연애하면서 또는 연애하기 전에 궁금했던 것들 고민되는 것들을 저희가 결정해드릴 텐데 지영 씨는 연애 쪽으로는 이제 초고수 본인 어떻게 초고수 고수 하수 중수 신계 어느 쪽이에요 신계 신계에요 나 신계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는 않지만 초고수 위에 있다 나는 아니요 아니요 천상계다 오해집니다 뭐예요 그러면 말을 기회를 안 주시네요 지금 그러면 하수 중수 고수 초고수 천상계 저는 그래도 5단계면 고수까지는 가능하다 나 김지영 연애 고수다 일단 연차가 좀 있잖아요 나이가 뭐 이거 나나가 나이가 얼마나 된다고 아니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산전수 좀 겪어본 경험도 있고 공중전은 진짜 많이 겪었겠죠 그죠 하늘 위에 어떤 그 공중전 네 그렇네요 그렇죠 노빠꾸에서도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이 연애 경험이 엄청 많다 아니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또 않다 네 무슨 소리예요 엄청 그 많다의 기준이 뭘까요 많다의 기준 끊기지 않았다 끊기지 않았다 많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쨌든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일단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스무살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나겠다 네네 그럼 스무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끊임없이 쭉 갔느냐 아니면 좀 독수 공부하는 시간이 그래도 꽤 길었다 그렇게 치면은 계속 열심히 달리였던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래요 신개네 아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무패요정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맞죠 무패라뇨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주로 차는 편이에요 차이는 편이에요 골고루인 것 같아요 아 차인 적도 있어요 있죠 그럼요 나 연애 고수인데 차였다 아 그러면 뻥 차인 적도 있습니다 뻥 차인 적도 있어요? 네 진짜 김지영을 뻥 찰 때는 어떤 상황이 제가 엄청 매달렸던 적도 있고 오오오오오 오오오 진짜 당연히 있죠 오 그래요? 욕하고 차인거 아니냐고 ㅋㅋㅋㅋㅋ 내가 상스러움을 숨기지 못해서 차였나요 혹시? 아 그런거? 너 말투 왜 그래? 내일부터 보지 말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다들 뭐 그런 걸 느끼긴 했을 것 같네요. 초반 이미지랑 다르다. 이런 얘기를 늘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 연애 고민 상담 잘해주나요? 저 좀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잘해주는 편이에요. 현실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남자 아닌 것 같애라고 딱 정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생각보다 그 여자들이 보통 연애 상담하면 상대방을 진짜 죽일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게 너무 아니니까 헤어져. 사실 저는 생각보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해도 헤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잘 맞춰봐. 이런 느낌. 그래도 잘 맞춰가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그럼 너도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지적을 해줍니까? 그런 적도 많아요. 그래요? 약간 중립적인 심판 역할을 할 때도 많군요. 남의 연애는. 내 연애는 무조건 내로남부리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상스럽고 차이고 차고. 김지영 땡튜브에서도 연애 고민 상담을 하시길래 저희가 한번 쓱 연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소개해주세요. 네 그러면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대강 결정. 아이디어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뭐예요? 지영 여신 전향. 지영 여신 전향. 지영 여신 찬양 님이 보내주셨어요. 본인 아이디 아닙니까? 본인 사연이죠? 아유 네. 관심 있는 여자 사람 동생이 요즘 바빠서 영화를 못 봤다고 하길래 제가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천만 관객 돌파했다는 요즘 핫한 범죄도시 포를 볼까요? 아니면 재개봉했다는 명작 쇼생크 탈출을 볼까요? 뭘 봐야 영화 본 후에 할 얘기가 더 많을까요? 범죄도시 포 아니면 쇼생크 탈출. 쇼생크 탈출은 거의 30년 전 영화죠? 이거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 보셨어요? 저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범죄도시 포는? 봤습니다. 아 그건 보셨다. 쇼생크 탈출은 저도 듣기만 하고 거의. 진짜 뭐 OCN 이런 데서 항상 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30년 동안 그렇게 재방송이 막 거의 수천만 번 나오면. 맞아요. 일부분은 좀 봤을 수도 있고 그죠? 내용은 대충 알죠? 대충 알아. 감옥 이야기. 쇼생크 탈출 재개봉 명작 영화관에서 집에서 보는 감독이랑 또 다르죠? 그걸 볼 것이냐. 아니면 천만 관객 돌파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5분의 1이 보는 범죄도시 4를 볼 거냐. 범죄도시 쇼생크. 하나 둘 셋. 쇼생크. 범죄도시. 시작부터 또 맞지 않고 있고요. 이게 약간 여자 마음은 그쪽인가요? 저는 네.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은 되게 집중해서 진짜 좀 고독하게 보고 싶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관심 있는 남자 사람 오빠가 영화관에 데려간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다. 사실 뭐라 해야 되지? 연인 간의 썸이나 텐션이 있을 때는 적당히 뭐라 해야 될까? 음 서로한테도 좀 이렇게 의식할 수 있는 영화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범죄도시 4는 그래도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어 그렇군요.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영화가 중요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요즘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걸. 맞아요. 딱 그거 같습니다. 그게 낫다. 어 그렇군요. 왜 쇼생크를 고르셨나요? 그냥 그 감동적이거든요. 영화가 더 저는 쇼생크가 훨씬 재밌다고 생각해서 감옥. 거기서 안에 있는 인간의 그 고통. 아 진짜. 그리고 그 인간의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아 그럼 영화에 엄청 집중해서 보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아 이러면 안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여자일 수 있잖아. 범죄도시 4를 보세요. 아 그래요? 네. 오 연애 고수다 보니까 나이 한참 많은 사람한테도 아주 자신감 있게 조언하네요. 아 그렇진 않지만 네. 쇼생크가 낫다. 아 쇼생크보다는 범죄도시가 낫다. 아 범죄도시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 안 맞았고요. 에스파 파의 참 다행이야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김지영 씨의 전문 분야 연애입니다. 나는 연애 고수다라고 직접 밝혔는데 그 전에 1부 끝곡으로 에스파 파의 참 다행이야를 저희가 틀었는데 지영 씨가 노래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요. 노받고 다녀오셨던 탁재훈 형님의 노래예요. 얼굴 없는 가수로 그때 거의 20년 전에 이 곡을 또 했었거든요. 저 진짜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탁재훈 형님 원래 가수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라셨어요. 네. 개그맨인 줄 알았다고. 아 진짜 못살아. 그렇죠. 따님 이름에 S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에스파파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너무 잘하셔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가수니까요. 그랬더니 가수였어요? 제 나이대의 친구들은 진짜 잘 모를 것 같아요. 저희 MC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진짜. 초특급 MC니까요. 컨트리 꼽고. 아 근데 저는 그 컨트리 꼽고도 약간 개그맨분들의 컨셉형 그건들 알았어요. 거의 그 멤버들이 웬만한 개그맨들보다 훨씬 더 활동을 잘하셨죠. 그러니까요. 저 진짜 몰랐네요. 그렇죠. 유희관도 야구선수인지 모르고 야구선수 컨셉을 잡고 있는 개그맨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 진짜. 요즘 너무 부캐가 유행하다 보니까. 유희관 다 본캐예요. 네. 그렇습니다. 찐 가수예요. 개 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웃겼던 게 참 다행이야. 이제 노래에 나왔는데 이 파트가 탁 지은 오빠시죠? 이 파트죠? 모두 혼자 부른 겁니다. 솔로입니다. 솔로예요. 여러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3단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못할 수... 알 수가 없었어요. 배성재도 개그맨 출신 캐스터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그냥 캐스터 출신 DJ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연애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볼까요? 좋아요. 김지민님 거. 김지민님. 오래된 남사친이 몇 명이 있는데요. 남친이 유독 한 명을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그 남사친이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남친이 알면 싸울 게 분명하니 나 여자인 친구 맞나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싸우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어? 거짓말하기?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기? 음. 호호. 오래된 남사친이 몇 명 있는 김지민님인데 남친 입장에선 좋을 리는 없죠. 그렇죠? 와 너 남사친 많구나. 나 너무 좋아. 이럴 리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자 입장도 마찬가지죠? 여사친이 많아? 와 나 너무 좋아. 여사친 많은 거. 전 진짜. 뭐 욕하려고 그러시고. 여사친 많은 남자 어떻게 생각해? 전 진짜. 남친인데 여사친이 많대요. 죽일 거예요. 그래요. 아닌가. 전 너무 싫어요. 라이브예요. 라이브. 네네. 곱상주의보. 다른 단어로 대체할 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바로 머릿속에 가동이 돼가지고. 저는 진짜 그냥 죽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죽일 거예요. 앞에 포즈가 있으니까 더 무섭잖아요. 살인예고까지. I'll kill you. 아무튼. 어쨌든 남사. 오래된 남사친이 몇 명 있는데 남친이 싫어한다. 근데 그 남사친이 주말에 만나자고 했다. 남친이 이거 알면 주말에 왜 만나? 라고 할 게 뻔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싸움으로 번질 거고. 그래서 나 그 친구인데 여자 만나. 이렇게 거짓말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거짓말하기네. 솔직하게 말하기. 하나 둘 셋. 솔직하게 말하기. 근데 이거 진짜 당연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라? 그럼요. 거짓말.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갈지언정. 그게 굉장히 산전수정 공중전을 다 겪는 상황일지언정. 거짓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했는데 의심하나요? 그러면? 아니 거짓말. 친구 만나. 그러면 남자인 걸 뻔히 얘기해야 되나요? 성별을 일단? 친구 만나 했는데 내가 먼저 남자 여자야? 물어보기 전에 성별을 고해 맞춰야 되나요? 근데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연인이면 그 친구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나 오늘 지민이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지민? 애매하네. 남자 여자야? 이렇게 물어보긴 해요? 저 아니요. 물어보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전 사실 여사친 많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긴 해서. 여사친 다 사살했나요? 만날 때? 여사친 싹 정리하고 만나야 되나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근데 여사친이 많으면 제가 애초에 연애를 시작을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피곤해지기 싫으니까. 많은지 안 많은지 미리 어떻게 알아요? 좀 썸타는 기간에 보이잖아요. 이 사람의 라이프 패턴이 많으면 저는 싫더라고요. 그렇군요. 미리 정리하고 와라. 채팅창에 여사친 다 죽인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다 죽였네. 리암지영이라고. SNS 뒤져가지고 일단 관계는 다 죽이고 그죠? 아 웃겨. 리암지영. 리암지영. 그래요. 리스트업을 일단 싹 해보고. 어? 팔로워가 여자들이 좀 있다? 이러면 이제 무조건. 이거 솔직히 진짜 다들 안 본 척하지만 볼걸요? 저는 봐요. 아니 보더라도 세나요? 세는 건 아니지만. 비율 비위보자. 성비가 어떻게 되나. 이게 세려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팔로워가 마팔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0명 돼요. 100명. 여사친 몇 명까지? 여사친 팔로워는 뭐 성비가 여자분이 더 많지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막팔, 막팔. 네. 그러니까. 막팔이어도. 그러면 49명 정도까지는 괜찮다? 오 네. 50명까지 괜찮다. 약간 열받은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진짜. 열받게 딱 맞췄어요. 지영아 나 그 이제 딱 반반이야. 반반? 여사친이 딱 반이야. 그건 정말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진짜 뭔가 예의를 들어서. 51명부터는 죽여요? 그런 애매할 때 말고 72명 죽여요. 51명째부터 여러분 숙청 들어갑니다. 과반초가 즉시 사살. 타노스 대 타노스. 아 못살아. 70은 큰일 납니다. 예전 탈락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SNS는 뭐 팔로우 관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여사친이에요. 남친인데 SNS 말고 남친인데 여사친이 몇 명 정도까지 허용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여사친이 많아도 뭔가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구들이면 괜찮아요. 근데 자주 보는 여사친이 한 두세 명만 있어도 불쾌한 골짜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지속적으로. 불쾌한 골짜기. 사람으로 안 보내요 일단. 그렇죠? 불쾌한 골짜기라는 거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나한테는 어떤 그래픽이나 나한테는 어떤 인형이나 거의 그준으로. 아니 그렇진 않지만. 데스벨리네. 죽음의 골짜기. 좀 빈도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수보다는. 불쾌한 골짜기 너무 특이한 편인데. 불쾌한 골짜기 이미 시신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체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더테이커. 그렇죠? 이미 묻은 거냐고. 물쾌한 어떡해. 시신의 시체골짜기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구나. 네. 근데 1년에 한두 번 보는 여사친은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1년 정도를 만나고 있는데. 네. 여사친이 한 10명만 돼도. 한 달에 한 명씩. 이번 달은 저 여자. 이번 달은 저 여자. 매번요? 네. 헐. 그럴 거면. 그럴 거면 뭐야. 죽지. 그런 거면 왜 만나? 그런 거면 왜 살아? 왜 살아? 그런 거면 왜 살아? 그러면 폰이 두 개예요. 헐. 저 근데 폰 두 개인 거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안 좋아해요. 죽음이에요? 사형? 약간. 폰 두 개? 이 꼴 사형? 네. 좀 그렇습니다. 어 그렇구나. 일단 죽고 시작하네. 갑자기. 저는 여사친이 많아 보입니까?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무슨 약간 모욕적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뭔가 일하는 동료 중에 여자분들이 많은 거랑 여사친이 많은 게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이거는 전혀 그렇습니다. 재생장에 네가? 라고 대답한 거 아니냐고. 여사친 많아 보이나요? 네가?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반응이 이제 약간의 불쾌한 느낌이 느껴진다면 바로 이제 약속을 취소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것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남친의 거짓말 귀신같이 알아내나요? 느끼나요?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거짓말하면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잘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짓말했을 때 알게 되면 사실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을 바라봐. 그렇죠. 진실의 방으로 따라와. 막 이렇게. 불쾌한 골짜기. 데스벨리. 항상 킬각을 보고 있어요. 촉지형. 그렇죠? 아무로 죽여요. 너. 너. 오늘 만나는 여사친. 탕. 탕탕탕탕. 네. 자. 뭐야? 이거 뭐야? 자. 그러면 고요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고요님. 4년 연애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별한 지 1년이 지나니 안부 인사를 핑계로 전 애인이 가끔 연락이 오는데요. 차단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단하지 말고 혹시 또 인연일지 모르니 그냥 물 흘러가든 놔둘까요? 전 애인을 차단한다. 만다. 4년 연애면 이제 꽤 긴 거죠. 길죠. 길죠. 4년 정도 연애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3년 정도가 최대인 것 같긴 해요. 3년이 최장기간이다. 3년도 그래도 긴 거죠. 계절을 세 번씩이나 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가족끼리도 알 수도 있고.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서로를 정말 잘 알아서 가족 같은 느낌을 좀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별한 지 1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린 리셋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부 정도. 생일 때 축하한다. 아니면 뭐 너 뭐 그런 소식 있던데 잘됐다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까지 완전히 차단하느냐. 아니면 물 흘러가듯 놔두느냐. 전 애인 차단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뭐 꼭 차단까지 해야 합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차단할 필요도 없다. 그건 아니죠? 차단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굳이 뭐하러 차단하지만 죽었는데. 연락이 어떻게 옵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에서 차단했는데. 뭘 전번을 차단해요. 그렇죠? 아 진짜. 왜 차단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사실 4년 만났었으면 이게 그 시절에 너무 친했던 친구잖아요. 같이 커온 사람이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올 때 그 의도가 100% 이성적인 의도일 거란 생각을 사실 안 할 것 같고. 좀 다들 잘 사나 이런 생각쯤은 가끔 하잖아요. 네네. 그 정도일 거라 생각해서 뭐 그걸 굳이 차단할 필요가 있을까. 난 어차피 차단했으니까. 차단. 난 차단을 해. 죽은 잔 말이 없어. 한 번 차단했으니. 시체가 번호를 어떻게 누르지? 이런 식으로. 보험권유나 옥장판팔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안 좋은 사례로. 그렇죠. 보험권유. 보험권유. 네. 차단을 요즘 시대에 굳이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너무 선을 넘거나 또 이렇게 막 질척거리며 차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굳이. 근데 내 남친이, 현 남친이 전 여친한테 가끔 문자를 받아요. 죽여야죠. 내로남불이 기본이야. 공기가 아까운데 뭘. 공기가 아깝다. 둘 다 죽어. 둘 다 죽어. 데스벨리. 연락한 여자 죽이나요? 받은 사람을 죽여요? 뭘 둘 다 죽어. 네. 바로 처단. 공기가 아깝다. 산소가 아깝습니다. 오늘 지영상조 무섭다. 지영상조. 이게 바로 자연보호다. 아, 네. 자, 킬지영. 그러면 다음 거. 아, 다음 사연입니다. 강지원님. 여사친구가 좋아하는 게임에 국제대회 시즌 기념 상품이 나왔어요. 모자와 반팔티 중에 하나를 커플템으로 사려고 하는데요. 모자 초이스 킹 베디와 패션 센스 훌륭한 지영님이 보시기에 모자와 반팔티 중에 어떤 게 괜찮아 보이나요? 모자 반팔. 오, 좀 자세히 봐야겠어요. 이거는 보는 라디오를 보신 분들이 사진도 좀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제가 모초킹으로 불리거든요. 모자를 잘 고른다. 모자 초이스 킹. 그래가지고. 무슨 치킨 이름인 줄 알았어요. 모초킹.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어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쪽으로는 또 전문가시고. 저는 이제 모자를 잘 고르는 편인데. 자,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게임의 국제대회 시즌 기념 상품. 이거를 커플템으로. 모자로 가느냐 반팔티로 가느냐. 네. 자, 모자냐 티냐. 하나, 둘, 셋. 반팔.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게임이지? 궁금하네. 네, 오, 모자를 고르셨어요? 이게 그 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당대 최고의 게임이죠. 그래가지고 국제대회 시즌. 근데 이게 약간. 어, 일단 궁금하네요. 모자를 왜 고르셨는지가 약간 궁금합니다. 반팔티를 커플템으로 입고 다니면. 네. 그날의 어떤 패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모자는 섰다 벗었다 할 수 있고. 약간 뭐 눌렀을 때 다르고 약간 올렸을 때 다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러네. 근데 커플템인 걸 제가 순간 간과했네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고 그러신 거예요? 커플템이어도 이제 각자 입는다. 각자 입는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남자가 입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날 알아서 입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커플템이에요? 그렇죠. 같이 사귀를 했으니까. 헤어진 쌍둥이처럼 징표로 그냥 하나 간직하고. 어, 오늘 맞았다. 이런 느낌으로. 너도 이거 입었니? 우와. 뭐야 그게. 내가 입고 왔는데 남친이 안 입고 왔어요. 그럼 여자친구가 완전 깸덕후대는 거잖아요. 음, 그쵸, 그쵸. 베텐티 언제 입으시나요? 그 다음에 한 번 입고 와야겠네요. 다음에 한 번이란 말도 되게 사양의 느낌인데. 입고 와야겠네요도 사양이니까 더블 사양이네. 아니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같이 입어요, 베리님. 날 맞춰서 한 번 입고 옵시다. 벌써 버린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관에 들어갈 때 입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베텐티 죽였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이, 살아있어요. 잘. 자, 두 개 맞고 두 개 안 맞았습니다. 익명 김님 거 소개해 주세요. 익명 김님. 썸남이 저랑 다 잘 맞는데요. 한 가지가 안 맞아요. 썸남은 맛집이라면 줄을 서서라도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는 근처 식당에서 분식 먹기만 해도 좋거든요. 아직 썸 타는 단계라 제가 맞춰주고 있는데 솔직하게 줄 서기 싫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좀 더 맞춰줘야 될까요? 지금 말한다, 안 한다. 이건 진짜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죠. 그러네요. 난 아무 데서나 먹어도 돼. 왜 줄을 서. 사람 막 복잡복잡한 거 싫어.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죠. 진짜 이 집은 요즘 너무 핫해서. 너무 맛있다. 여기는 두 시간 줄 서고, 한 시간 줄 서고. 이래서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 줄 서는 사람도 죽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진짜 리암이 돼버렸네. 줄 서는 거 싫다. 말한다, 안 한다. 나 줄 서기 싫어 오빠. 뭐 이렇게 얘기할 거냐. 지금 말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말한다. 진짜요? 네. 안 하세요? 이런 상황이면? 아직은 썸남이잖아요. 썸남일 때는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서로 이렇게 해주면서. 그럼 만나자마자 이제 돌변하시는 거예요? 아, 싫다고 뭐. 뭐 그런 식으로 해요. 사귀기로 했으면 더 잘해줘야지. 그렇죠. 나 이제 사귀게 됐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줄 좀 서지 말자. 나 줄 서는 거 너무 싫었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헤어진다 왜 얘기하는 거지. 극단적이에요. 불량지역 나온다고. 아닙니다. 베이코패스. 뭐 읽어요? 쌉폐성재라고 하신 분들이 좀 읽는데. 안 읽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썸을 타는 기간에는 그래도 상대한테 최대한 맞춰주고. 그다음에 사귀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예방주사를 놔주면서. 거기 또 줄이 좀 많이 길겠다 거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은근히. 사귀는 사람이라면 그런 건 눈치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약간 부드럽게 돌려가신다. 쌉폐와 암살자의 대화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킬러 드레스다. 오빠 왜 변했어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 그러게요. 진짜 답 없는 질문 아니야? 오빠 변했어. 오빠 썸 탈 때는 다 기다려줬잖아. 왜 이제 실태? 이런 거 어떡해요? 아니 그 그때는 이제 뭔가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약간 사기를 치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사기 쳤다기보다 하늘에 별을 따다 주고 뭐 이런 거죠. 죽어. 죽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김유인님 거 소개해 주세요. 곧 김유인님이요? 네. 다음 페이지. 아 네. 우연치 않게 남친 땡스타그램을 보다가 전여친 얘기를 써놓은 3년 전 게시물을 봤어요. 이름은 이니셜로 표시했지만 제가 전여친 이름을 알아서 눈치를 챘습니다. 이거 뭐냐고 지워달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3년 전 SNS 염탐한 것처럼 보일까 봐 좀 부끄럽네요. 염탐했네요. 그러니까. 염탐한 것처럼 보일까 봐 부끄럽다니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지 말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네요. 3년 전인데 우연이다? SNS 3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봐 놓고는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 우연치 않게 봤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오늘 다 죽네. 오늘 염라대왕님 바쁘시겠네. 3년 전 SNS를 봐서 킬각을 본 거면 이미 남친 사살명단에 올려놓은 채로 가는 거죠. 그쵸. 3년 전 놈도 보냅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3년 전 것까지 소급적이어서 하나님 또 한 명 올라갑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대기 중입니다. 저승분 전성 씨. 아무사라. 3년 전 것을 염탐한 것처럼 보일까 봐 좀 부끄럽네요. 많이 부끄러워야 되는 건데 조금으로 쳐올렸어요. 그래요. 자, 전여친 얘기를 써놓은 3년 전 게시물. 얘기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3년 전 거를 머리에 충구들이 대고. 아니, 아니. 너 3년 전에 혹시 글 올린 거 있다, 없다 얘기해. 그 정도로 그렇게 그렇진 않고 이거는 사실 너무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염탐한 걸 부끄러워하지는 않는 편이어서 그냥 말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너 10년 전에 올린 거 내가 어제 봤는데. 저승행 승무원, 그쵸? 피드는 사실 남자친구 생기면 여자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피드 처음부터 다 볼걸요? 진짜로. 싹 털어요? 그럼요. 2014년 거부터? 싹 봐야죠. 저승행 승무원, 베테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면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생기죠. 궁금해. 여자가 맞먹고 보면 진짜. 저는 얘기 안 한다. 왜요? 네? 지금 뜬금없이 얘기하기에는 약간 아까워요, 카드가. 아? 나중에 카드를 제대로 쓸 날이 올 겁니다. 내가 분리할 때. 아, 더 나빠요. 왜 나빠요? 내가 분리할 때 쓰는 거 정도면. 아, 진짜요? 이건 선제 공격, 선제 사살이잖아요. 저승무원 잘 봤습니다라고 하시면. 지영님 무섭다. 저승무원. 오늘 4개 안 맞고 2개 맞았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자, 배성재 10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의 스코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4개 안 맞고 2개 맞아서 아무것도 아닌 날인가요? 안 맞데이인가요? 아무튼, 네. 안 맞데이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연애 주제였는데. 네. 저승무원 무섭네. 하트 시그널이 심정지를 얘기한 거였군요. 네, 그 하트였구나. 하트 꺼내지형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늘 줄초사가 났다. 다 사연을 고민해서 보내주셨을 텐데 제가 다 죽여버렸네요. 어떡해요. 저승직 강승무원이라고. 죄송합니다. 목숨 걸고 연애해야 된다. 솔로인 베텐러들은 다 살아났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정연수님, 지영 씨랑 만나려면 인별그램 안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래요. 다음 주제는 쇼핑이고요. 끌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끝곡은 없고요. 그럼 소장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and 하 heb Jarrodoyo도shift 축복합니다. isms 공질변 롱 짧게 팔 윽 이제 nię 들 끝 뭐 불